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여기 이 흰 테두리 안에 있는 버튼 8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버튼 입니다 첫번째 버튼은 이렇게 조명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버튼 인데요 지금 한번 눌렀을때 이렇게 반짝반짝 천천히 속도 변환이 있어요 두번째는 화려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누르면은 하얀 색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번째 버튼입니다 빨간색 버튼은 적색 계열의 조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적색 계열의 버튼을 나타낼 수 있구요 자 다음은 초록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녹색 계열의 조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란색 버튼입니다 파란색 버튼은 파란 계열의 조명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버튼은 여기 왼쪽 밑에 첫번째 버튼입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인데 이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옆에 버튼입니다 밝기를 밝게 비춰주는 버튼입니다 이 두가지는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왼쪽은 밝기를 어둡게 오른쪽은 밝기를 밝게 그리고 그 오른쪽의 버튼입니다 조명을 끄는 버튼입니다 자 그 다음 버튼입니다 컨트롤 하고자 하는 조명을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위에 조명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드를 눌러보면은 화이트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무콘 앰비언트 조작 방법 8개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글로벤 되시길 바랍니다